안녕하세요 먹는TV의 무미다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블랙타이거 새우고요 이거는 망고칠리소스, 초고추장, 크림치즈예요 블랙타이거 새우는 클레미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크아 맛있겠다 케이머로 다르지 ástico aling 아쉽지만 Arya 에어 바닷 flooring 불타임 바닷 롤 바닷가 육시 육시 서준해 바이 많이 바삭하고 바삭하고 바삭하게 고소한 건 편집하니 아쉽을 준비했어요 아삭아삭 둘이 파일이 굴워네요 고춧가루 크림치즈에 크으으 맛있겠다. 크림치즈 크림치즈 너무 맛있어요. 찔리 소스에 찔리 소스를 넣어줘야해요 찔리 소스에 찔리 소스 진짜 맛있다 찰자 dad 찰자는 아니고 잘 섞어서 찰該 compl dress 너무 맛있어 겉에 맥주가 겉에 흘러가기 겉에 남은 그릇에 대한 흥미를 만들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 겉에 당면이 정말 맛있어 겉에 귀엽고 아니지 마시오 간장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NCgres육 고추냉ич김 이게 기본인데 해요 스태프 진짜 도저히는 £3. 오늘도 맛있는 한끼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